줌짱 일본어 안녕하세요. 줌짱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회화를 해보겠습니다. 누구와 함께 가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회화입니다.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. 누구와 일본에 가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회화입니다. 누구와 한국에 가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회화입니다. 남자친구가 가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회화입니다. 누구와 오사카에 가니까? 회화사람과 갑니다. 누구와 학교에 가니까? 마시로짱이랑 같이 가요. 누구랑 프랑스에 갑니까? 가족과 함께 갑니다 누구하고 병원에 갑니까? 혼자서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